와.. 제발 이거.. 우와 뭐고 뭐고? 와.. 예전 그대로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여기가 큰 동굴처럼 보이잖아 근데 여기도 지금.. 폐가야 폐가.. 와.. 옛날 그대로다 오늘 가는 곳이 여러분들 우리 유튜브 또치아마이콜 유튜브 조회수가 좀 됐는데 몇 명 조회 있는가를 기억하는데 13만을 찍은 개의 지리는 흉가거든요 여기가 13만 넘었을 거예요 훨씬 넘어서 14만 15만 됐을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얼마 전에 확인했을 때 13만인가 기억이거든요 거기를 왔어요 그때 이후로 한 번은 안 왔어요 여기를 어떻게 됐는가 그때처럼 그게 초레전드가 되려나 아니면 어쩌려나 잘 모르겠는데 하나만 얘기하면 여기는 올 때마다 레전드였어 여기는 여러분들 올 때마다 레전드였어 여기있어 여기있어 바꿨어 난 너만 쓴 줄 알았다 난 뭐 넣어보는 거야 지금 그럼 나는 안졌냐 그러면 주라 나도 마스크 저거 낫지 다 이쪽이예요 와우 저거 낫지 다 이쪽이예요 고맙다 어른님 시뻘게 시뻘게 감사합니다 우리 온웨이님 와우 뭐가 신기하다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잠깐만 뒤에 좀 드리겠습니다 나 못쓰겠다 마스크 좀 잠깐만 쓸게요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마스크 왜 쓰냐고 안에 먼지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있는데 자체가 너무 서와 가지고 마스크 쓰기로 끈었고 요새가 더 이상 Zhu surveillance 자 스타트 고 공공선 넘버원 예전도 예전도 지금도 또 마시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신속히 이동하라 follow follow me 낙타가 동물원을 탈출하는 개의 생쇼를 보고 있습니다 염을 안먹었냐? 어째 이렇게 몰랐냐? 우리 탄태님 200개 감사합니다 이런건 좀 비춰줘야 돼 야가 좀 간정이라 먹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뭐야? 낙타야? 개새끼 뭐야? 여기가 진짜 개천 회전되었었는데 뭐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 TREAT 꾸 craziest 낙타야 뭐야 이거? 우미~~ 그때가 똑같긴 해.. 그때 우리가 갔을때 문을 다 열어놓지 않았나? 맞아 여전히 저 신발은 그대로 있어 신발 그대로 있어 아직 가위 그대로 있으려나? 발자국이 하나 있어 발자국이 조선아이키 그대로 있네 이걸 보면은 누가 여기를 안들어갔다는 소리지? 이거 보면은 이 풀이 지금 여기 문을 닫고 있어 맞죠 여러분들? 풀이 현재.. 봐봐 울루가 문을 열었다면 이게 쓰러졌었지 그렇지 무슨 소리야? 갑자기야 어 밖에다 어 밖에 있다 dez 와..이거 깜짝이야 몫이 밖에 있어 몫이.. 몫도 근데 새.. 봐보실래요? 몫이 엄청 오래된 몫이요 이게.. 최근에 새로 몫질을 해놨던 것은 아닌 것 같아 엄청 오래된 몫이요 녹이 엄청 쓰러졌잖아요 봐봐 녹이 엄청 쓰러져 있는 몫이잖아 아마 그 초상화가.. 여긴가.. 아마 저 끝털이 방이 바뀔거에요 목이 개 많아요 지금.. 와.. 두고 있나요? 와.. 기운 보석 문 열린거 보석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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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에.. 문을 꼭 누가 잡아땡긴 것처럼 standalone 방송 안할래 밑으로 와봐 pensando없냐? 엄청나게 딱onde 입사구가 이런거 붙네 분들이 입사구가 풍먹 뛰간 아니야 뭐? 우리 한대뽑 씹시다 야 잉자들어 간퇴포 쉬어 니가 저나에 쉬어라 이 ㅅㄹ놈아 문 입사고 겁나게 붙어버려 와따 놀랜거 아니 그.. 문 땡기다니는 귀신이.. 기운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워메워메 워메워메 우와 벌레이바야? 장난아니에요 지금 이건 우리 구신도 구신인데 벌레랑 모구 때문에 우리는 죽게생겼어 지금 나 벌써 3마리 먹었어 입으로 숨쉬니까 입으로 다 들어갔다니까 3마리 먹었어 고기 먹었네 고기 먹었어 계세요? 누구 있어요? 진짜 막.. 진짜.. 내꺼 진짜 신상 아다라시 바지 진짜로 코 다 나가가네 아다바지를 갖다가 코라 같다고? 여러분들.. 식구금 말 아니에요 이거 아다라시 영어 못 읽어요? 영어 못 읽으면 하나만 얘기해 축구메이카 축.. 뭐야? 나와! 축구메이카 창문 깨자 아따 창문 깨면 안되지 지름이 있네 야 안되겠다 혹시 안해놓고 있어 네가.. 벗고했어 내가.. 우리 요정님이 200개 감사합니다 요정님이 200개 감사합니다 용기를 해가지고 용기를 해가지고 용기를 해가지고 문을 열고 올게 200개 뭐야? 뭐야? 뭐야 저거? 저거에는 저거는 어디갔대? 장난 아니다 형 아따 내 알아라 이 팥이 진짜.. 저 새끼 저기 자빠져서 자고있구만 있네요 있어? 있네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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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새끼 저기 있어 자빠져서 자고있었구만 저 새끼는 여보 우리 방송 처음올때부터 저 머리스타일에다가 저 옷 진짜 존나게 빼입는 애 본전 뺄겄다 진짜로 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이 이거 이제 잘하겠습니당 뭐하는 소리야?! 지금 네가 리액션 하면 안되지?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 주위에 민가가 없어요 여기 주위에 민가가.. 어디있지? 뭐야? 산 쪽에 들긴가? 동쪽에서..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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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병풍도 이렇게 안 있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것이 세워져있지 않았다 하면은 저리 뒤쪽으로 있던가 뭐해서 가지런히 안있어요 여기서 자빠졌잖아 아 맞아! 난리 부르스 자빠지 여기서.. 댄스는? 부르스만 했어? 그런게 네가 아재 소리만 들었어 나고 댄스도 같이 해야지 지금.. 아.. 방금 전에 문 닫힌거 뭐야? 아야 너 좀 있나봐 너 좀 있나봐 너 좀 있나봐 그래도 야부는 보이죠? 여러분들 아야자국 아야자국 아야자국? 아야자국이 뭔지 아세요? 칼빵 칼빵 아야자국도 있는 놈이예요 요 놈이 처음 요새끼를 만났을 때 스타일부터 완전히 그 야가 좀 한 포스 했었어 양 사이드 족꼭지에 칼빵을 두개 했다가 칼을 꽂고 있는 놈이였어 이 새끼도 이제는 좀 세월이 지나가서 그런가 한 두번 씹어놨을 때는 야가 좀 막 혼자 막 이렇게 막 지 혼자 리액션 하더만 지금은 아네 기가 빨려 그러는가 아네 기가 볼려 그러는가 아야자국 있어 아야자국 그래도 무시하지 말아요 맨날 스타일로 저 동네에 그 리니지 M 24시간 존나게 대리하다가 집 앞에 대리비 한 3만원 받고 나 그 뭐냐 그 뭐냐 그 뭐냐 저저저저저저 덴베하고 사발면사로 간다 그런 포스 오시긴 한데 그래도 처음 만났을 때 보면은 칼빵도 있고 여기 좀 무서웠어요 칼빵이 약간 고개 뒤가 다 됐니 칼빵이ии 좀 али? 그 너무 penguin never that dicen 뭐가 있었네.. 뭐가 있었던데 있지..? 잘 봐야돼 여러분들 여기 방송은 올 때마다.. 올 때마다 진짜 다 내전되었어 십소름 유튜브에 보면은 뒤박힌 영정 사진에 그.. 우리 유튜브 솔직히 구독자가 얼마 없어요 근데 조회수 얼마 전에 좀 오래됐는데 얼마 전에 봤을 때가 13만 이었거든 조회수 13만까지 나오지가 않는데 13만까지 올라갔던 곳이에요 여기가 바로 이 자리에요 이 자리에 지금 우리가 웃고 떠들고 하겠지만 여러분들 진짜 이게 진짜 웃겨서 그러는 것 같아 근데 하나만 얘기하자 여러분들 사람이 긴장되고 하면은 더 말이 많아지고 더 막 그래 다리에다가 몸통에다가 문신하는 사람들 무시하는게 아니라 하나만 얘기할게 남한테 보여준 위약감을 주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거짓그런.. 괜히 등판가구 그것이 남한테 보여서 무슨 겁을 줄이려고 그런거잖아 우리도 지금 쫄긴 쫄아 쫄긴 쫄데 그걸 더.. 그러려고 지금 더 웃고 그러는거야 지금 몸에 건물들고 있냐? 냅둬라 좀 자고 있을게 미친다 흠? 네 개구리 씨.. 지금 너희들.. 우리 여기 흉가 방송 왔어야 여기 지금 바깡스 계절.. 피크 타이밍으로 앉힌 우리 바깡스 온 거 아니다 이 새끼 저거 지금.. 원래 저 새끼 거 모자를 또 뺏어갖고 쓰고 또 욕힘 나디 원래 저거 하고 괜히 또 삐져갖고 저 새끼 또 막 갑자기 입나물고 막 몸떠르고 한다 진짜 내 아이 버진만 아니라 여러분들 진짜 저 새끼 막 몸떨고 그래요 저거 저거 뺏지 말어 저번 방송 왔을 때도 이 새끼 좀 조용했단 말이야 모자 같은 거 뺏지 말어 내일 손잡고 다이소 과자 하나 사게 같이 시가님 배꼽에게 감사합니다 배꼽에게 감사합니다 잠이 왔어요!! 방금 차 지나갔어 네 내일 우리 다이소 한번 쇼핑 가자 네 하.. 마다 너무 무서운거 거기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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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겨된다고 아.. 내일 한번 더 입고 골아야 된데 하.. 내꺼 검정색.. 내꺼 검정색 아다 이거 지금.. 세탁기 안 돌려도 한 말이야 오늘 집에 가서 세탁기 돌려놨을 수 없네 뭐다냐? 바다? 바다스? 완전 노합으로.. 완전 노합으로 진짜 지금까지는 현재 먼 기운은 없어 배에서 자꾸 소리가 나 미쳐봤어 방금 귀신 지나가고 마침 완전 분위기 딱 잡았는데 지금 거기서 깨구리가 뛰어나고 못 들어가냐 진짜로 이거 삶의적인 현상이 어쩔 수 없어 방금 귀신 지나고 분위기 딱 올라갔는데 네가 거기서 깨구리 소리 내고 시즌이 너무 웃고 난리잖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형 진짜 죄송합니다 흐름 깨깨깨 죄송합니다 방금 전에.. 왔다 깜짝이야 방금 전에 구신 지나갔어 방금 방금 전에 구신 지났다니까 방금 소리 듣는 사람 방 안에서 안맞은 소리인데 이거? 방금 소리 듣는 사람 누구냐? 누구냐? 우리 깔쌍하게 그냥 통손명 트자잉? 어바야 또 지다잉? 어바야 또 지다잉? 지도 얼른 속에 어바야 죄송합니다 지금 할만이 생각났어 conom 진짜 죄송합니다 어바야 조선 차분한게 씨어버놈이 몰리냐? 조선 뭐가 저렴해 몰릴뻔해 다 알아 진짜 아나 괴로운 기기는 거지? 여러분들 내가 그 영정사진 그 구신 기운은 내가 알아요 구신 그 기운은 알아 근데 방금 전에 지나갔던 그 기운은 전혀 땀만이야 그러면 무엇이냐? 지금 뉴페가 있단 소리야 뉴페가 지금 뭐냐? 자 이콜아 뉴페 영어로 뭐해? 빨리 얘기해 봐 뉴페 영어로 뭐해? 고객님? 응 아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방송용으로 해야 돼 아니면 진짜 뭐.. 영어로 뉴페가 뉴페에요 뉴페가 뉴페에요 뉴페가 뉴페에요 우리 시청자들 그 정도 하여튼 우리가 좀 더 가방뿐인 김께 오늘 제가 방송 보려고 포기할게 질문 안하시면 안됩니까? 구신이 있단 소리야 지금 뉴페 구신 뉴페 기운이 들려 누구냐? 방금 궁궁 소리났어 방금 궁궁 소리났어 안쪽에서.. 와 방금도 계속 소리난다 뭐 계속 소리나 방금 계속 소리나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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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너 방금 주작이 뭐야? 완전 타이밍 기회가 오졌다 형님 맞지? 확실히 맞지? 이 타이밍에 너 나하고 동시에 앉아 뭐 나하고 짜냐? 형님이 할거 같더라고 이 타이밍에 잠깐만..잠깐만.. 창문 쪽 뭐야? 뒤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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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돌아 여기 있어 뭐야? 또 단단 소음 이 타이밍에 그냥 가봐야 될 것 같아 그냥 뒤쪽으로 가봐야 될 것 같아 또 단단 소음 이 타이밍을 그냥.. 와.. 뭔가 튀어나오고 있네.. 여기..여기.. 여기..여기.. 와..여기 미치겠다.. 와..여기 미치겠다.. 와..뭐야.. 조시언니..? 뭔 소리야..? 와..기분가 뭐해.. 와.. 여기 방에서 맴돈다 형.. 여기 방에서 맴돈아.. 여러분들.. 이 방이.. 우리 유튜브.. 구독자가 5천명 정도밖에 안 넘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 유튜브 조회.. 거의 한 14만 15만원 됐을 거에요 조회 쓰고 나온 곳이 이 자리거든 와.. 안에.. 이영정 사진.. 어떻게 되어있는가? 아니면.. 와..뭐야..? 앞에 문도.. 아..잠꼬님 50개 감사합니다.. 잠꼬님 50개 감사해요 와..50개 감사합니다.. 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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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들어가보자.. 지금 계신 분들.. 1,600명.. 1,600명이예요 1,600명.. 사진.. 저 사진은 아니여.. 저 사진은 아니여.. 들어갖고 예전처럼 또 그런 레전드가 나온가.. 정말 가까이 들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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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따가.. 시X 놀래라.. 뭐야.. 갑자기 추첨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또치즈니스 뭐야?! 뭐야?! 뭐야 저거? 바닥에 떨어진거야 뭐야?! 바닥에 떨어진건 뭐야? 있어야 할 자리에 없어 있어야 할 자리에 없.. 어디 간거야? 어디가 있는거야? 어디가 있는거야? 여기 있던 관계.. 원래 정신등까지 찍어.. 조심 조심 조심.. 조심해.. 우리 지금 이상하다.. 우리 갔다 간 이후로 지금 뭐 이상하다.. 없는지..? 아니 도대체 이게 어디로 갈 수 있어..? 그렇게.. 왜 이러고 왔어 지금..? 글씨는 이거에요 여러분들 신기한 글씨라 지금 이게.. 자국은 있다! 봐봐요 여러분들! 봐봐.. 자국은 있잖아.. 자국은 있잖아.. 맞잖아.. 맞잖아.. 바닥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없어.. 없어.. 뭐야 진짜.. 이걸 어떻게 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와야 되는데.. 누가 왔다 가지는 않았을 건데.. 여기를.. 누가 왔다 가지는 않았을 건데.. 여기를.. 아까님이 왔다 가졌으면.. 그러게.. 진짜 깜짝이야.. 뭐지..? 어디로 간 거야..? 진짜 마이크들.. 진짜 깨지.. 거깔러지.. 뭐지.. 어디로 가고 있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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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운 사진.. 괴로운 사진.. 괴로운 사진인데.. 괴로운 사진.. 그런 fahren은.. 괴로운 사진.. 굿.. 괴로운 사진.. 깜짝이야.. 아닌데.. 없는데.. 없어 없어.. 여기가 어디 간 거지? 아니 그 사진만 딱 오냐고 뭐지? 아니 뭐 이상한 거.. 거기 가서 거기만 딱 가져갈 이유도 없잖아 그게 뭐라고 갖고 가? 거기 가서 가.. 없어 없어 도대체 뭔지 뭐.. 도대체 뭔지 뭐.. 모르겠네 옆에 방 한번 가서 봐볼까? 옆에 방? 옆에 방 한번 봐볼까요? 봐봐요 봐봐 여러분들 지금 여기 거무줄 보여요? 줄줄줄.. 거무줄 보여줘? 내가 보여준 이유가.. 여기를 안 들어왔단 소린데.. 그렇지 하여튼 온 거무줄.. 하루에.. 누가 이게.. 뭐지? 거무줄 원래 그러잖아 바로 치어도 바로.. 바로 당일날 이렇게 칠 수도 있긴 한데 아 뭐야? 뭐야? 누구냐? 뭐지? 누구야? 뭐야? 와.. 깜짝이야.. 깜짝이야..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네.. 뭐지? 뭐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지금? 와..뭐나? 와..나.. 오늘 왜그래? 오늘 왜그래? 와..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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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아까 앞에서.. 처음..문동으로 그러데.. 여기도 문동으로 dungeon.. 사진이 안바낀 것 같아.. 방금 소리봐.. 방금 소리되는 사람.. 잘 들어봐.. 부시락 소리.. 내 중계방들아 중계방 고막 다짐 어쩔 수 없어요 죄송해요 그런 여러분들 나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사진 3개 아니에요 원래 3개 아니었어 원래 3개로 하고 있는데 그 하나, 둘개 물 한잔만 먹고 갈게요 여러분들 물 한잔만 먹고 바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물 한잔만 먹고 여름이다 보니까 와.. 그게 뭐냐 진짜? 갑자기 조용하다가 왜 그래? 여러분들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이해해 주세요 중계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와.. 잠시만요 잠깐만요 나 지금 정확하지 않아서 뭔 말을 못 하고 있는데 분명히.. 나 물을 마시면서 저 앞에를 두시하면서 봤거든 분명히 뭔가 하나 나왔어 ux0 저 새끼는 중계방으로 너무anov guitar 설마 아직 아직도 네 와.. 다 안에서 계속 뭔 소리가 난다 안쪽에서 뭐 이상한 소리가 나 지금 왜 들어갔냐? 네.. 지금 못 들어갔어요 안쪽에서 바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뭐야? 뭐였어? 헉! 누구냐? 누구야? 너 그 창문 뒤에 누구야? 창문 뒤에 너 누구냐고 창문 뒤에 너 누구냐고 창문 뒤에 너 누구냐고 창문 뒤에 너 누구냐고 조심합시다 창문 뒤에 너 누구냐고 갑자기.. 갑자기 그래부네 들어가보자 들어가보자 방에 들어가서 핵자 확인해 볼게요 알겠어요 방에 들어가서 핵자 확인해 볼게요 좋았어요 멋진 restraint 좋았어요 제발 여기가 어디갔어..? 역자.. 쪽에.. 바로 옆에.. 세 개.. 현장 사진 똑같아 엑자.. 안에 있는 거 아니야?? 안에 있는 거 아니야? 어? 왜 깨진 거냐? 액자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걸로는 꼭 크거든 고울이가 그냥 갈라하니까 여기 안에... 있다... 막 그런... 통장? 레전드냐? 10억 레전드냐? 통장 10억 레전드냐? 10억 10원도 없다 뭐야? 잠깐만 여러분도 좀 이거 보여줘야 뭐야? 뭐야? 아니 뭐냐 월급 내역 57만원? 57만원 57만원 뭐가 없는데? 뭔지 모르겠네 157만원 뭔지 모르겠네 없어 없어 뭣 때문에 이게 분명히 뭐가 아까 저거는 흙은거는 인형이었네요 아까 여기를 못찾아봤으니까 다시 한번 찾아보자 우와 미친데 뭐지? 뭣는데? 오하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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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없는데..? 이제 막냄새가 자음을 중간에 채워둔 내 말은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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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무슨 소리야 또? 나 무슨 소리 못 들었는데 나는? 나는 무슨 소리 못 들었어 무슨 소리야? 다른 사람 앞에서 무슨 소리야? 우리 정면에서 들리는거야? 너 앞에 누구야? 너 앞에 누구야? 너? 너? 문 뒤에 누구야? 문 뒤에 누구야? 문 뒤에 누구야? 뭐야..? 문 뒤에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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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우리가 찾고 있던거야? 그거 지금..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따.. 이분도 너무 무서웠다 진짜 무서웠다 아따.. 너무 무섭다 진짜.. 말해봐 뭐야? 아.. 진짜.. 부터는 거 아니에요.. 아..뭐야? 내 앞으로 안 떠끄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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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누구냐? 뒤에 누구냐? 누구야? 빨리 말해 누구야? 뒤에 누구냐고? 누구야? 저기 뭐야? 잠깐만 뭔 소리야? 누구야? 지금 눈들린다.. 지금 눈들린다.. 지금 눈들린다.. 뭐야..? 뭐야..? 밑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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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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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여기.. 어? 뭐야 이거?! 방금 못 빠져나는 소리냐?? вот, 방금 못 빠져나는 소리냐??? 방금 못 빠져나는 소리났놈?? 빠져나는 소리들.. 뭐해? 아.. 아.. 더럽지? 예.. 내가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들 그쪽에서 계속 있었어 안쪽에 근데 뭐 쑥 빠져나? 왜 쑥 빠져나? 폭탄하러 가는 소리야? 뭐지? 와 나 진짜 귀여워 내가 봤을 때는 이 농 뒤에 액자 있을 것 같다 액자가 있을 것 같다고 이게? 여러분들 농 뒤에 액자 100% 있다 기다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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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타면 좋아 마스크 잘 써 안쪽에 있는 중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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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떻게든.. 잠깐만.. 뭐야? 이거 좀 빼내야죠? 이거 뭐야 사진!! 우와..이거 뭐야 사진!! 우와..이거 뭐야 사진!! 뭐야?! 뭐야?! 뭐야 저거?! 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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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헹 헹! 헹! 와아.. 이거 어디에.. 여기가 좁아가지고 분명히 있었어 할 메사지 분명히 있었어 분명히 봤죠? 분명히 있었어 이거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이거 뭐야? 잠깐만 여러분 근데 옷에 지금 가시가 이빨이 벗겨서 엄청 따갑거든요 나 진짜.. 지금 완전 무화.. 생기증 날 배고 오지마 여기 성만아.. 상만아 헛소리 그만해라 내가 왔다 저 새끼 내가 지금 불냉글라 했는데.. 저거 메니저 줘버렸네? 불냉글라인데 메니저 줘버렸어 오늘 디비 자라 내일 학교 가라 내일 학교가 얼른 해곱 눕혀라 나도 지금 너무 흥분해버렸고 너한테 뭐 메니저를 줘버렸다 모나의 천사님 100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가 먼지가 너무 꽉 찼거든요 와 100개 감사합니다 잠깐 물 한잔만 먹어보자 와.. 긴장감이 되다 와.. 긴장감이 되다 안이 막 떨어지다 숨 막혀 아.. 뭐라냐 모자라 분명히 여러분들 분명히 앞에서 바로 모여 있었어 분명 바로 앞에 있었잖아 근데 그.. 내가 지금 들어가질 못하니까 문 치운 사이에 갑자기 사라져 온 거야 이거 분명히 있었어 문화 전사님 28개 그리고 방금 전에 100개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뭐 이코리가 지었네 그런 얘기하지만 저기는 여러분들 틈이 작아가지고 그 틈이 작아가지고 손을 넣을 수도 없고 거기 아까 방금 나올 때 내가 문을 방금 보셨죠? 통로가 적어요 거기 뭐지? 생각을 해봐 이코리가 갈 수도 없어 저기로 반대편으로 갈 수도 없어 이코리가 계속 뒤에 있었어 그럼 방금 내가 문을 치웠어 만약에 이코리가 저 바깥쪽에 있었으면 그.. 뭐지 뭐지? 100개 계속 있었지 하.. 주사를 새로 사는 사람은 주작으로 생각하면 돼요 와.. 방금 진짜 1초 사이에 사라져버렸네 1초 사이에 사라져버렸네 내가 그.. 사진을 만약에 여러분들 사진을 내가.. 아니 뭐지.. 사진 거기 있던 자리 있잖아요 혹시 내가 거기 계속 비치다가 살짝 뭐.. 계속 비치고 있었죠? 계속 비치고 있었잖아 아.. 쪽쪽님 어서오십시오 200개 감사합니다 아.. 쪽쪽님 어서오세요 200개 아.. 아따 200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쪽쪽님 200개 근데 갑자기 비치고 있는 사이에 사라져버렸네 이거 아.. 쪽쪽님 어서오십시오 200개 20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팬 가입하신 분들은 사진 게시판 한 번 가보세요 내 알 개의 지리는.. 내 알 개의 지리는.. 참.. 귀신 사진 진짜 많아요 그리고 다시 한 번만 얘기하지 마요 우리 유튜브 구독자가 얼마 안 돼요 아.. 똥꼬님 어서오세요 아 어서오세요 유튜브.. 유튜브 구독자가 한 5천명 좀 넘을 거예요 5천몇백만.. 한 6천명 안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최고로 많이 찍었던 곳이 조회수 최고 많이 찍었던 곳 지금 여기 14만인가 몇인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봤을 때 13만까지는 봤거든요 14만 15만은 될 거야 그때 역시도 1,2초 사이에 뭐야 안에 소리 뭐야 아내 소리 뭐야 뭐야 소리 담배 하나 맞춰라 지금 땀을 너무 많이 흘려보라고.. 지금 막.. 진짜 졸여졌네 이거.. 방금 방에서 소리 들은 거? 방금 소리 들은 거? 방금 방 안에서 소리 났잖아 방금 방 안에서 아 뀨 님 통팽 가위 100개 통팽 가위 100개 감사합니다 방 안에서 방금 들렸잖아 그 누구냐 우리.. 우리 쪽쪽 님 200개에다가 통팽 가위 100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방금 방 안에서 소리 들은 거 보셨죠? 방 안에서 소리 난 거 또 내가 앞에다가 또 누구.. 사람 빠져나갔다가 그러겠다 봐봐 사람 빠져나갔다가 누구 없어요 빠져나갈 시간도 없어 방금 막 돌렸으니까 이거 뭐 걸어갔다가 아무도 없어 내가 기념.. 아 그리고 김왕정 님 소리를 내가 나보고 작게 해달라 소리를 지르지 마라 내 마음대로 그것이 안 돼요 그게 잘 안된다고 그런 걸 감안하고 보십시오 저거 그러면 저 손잡이 손잡이예요 손잡이 손잡이 그거를.. 아니.. 쉽게 말해 봐봐 방장님 놀랬어 그러면 놀랬을 때 소리 안 질러? 아 놀랄 때 소리 안 질러야지 하고 그러고 놀래 무싫결이 나와요 그걸 다.. 할 수가 없어 자 여러분들 다시 한 번만 혹시 들어왔는데 지금 있어본 개의 레전드다 지금 들어가보면 와.. 우리 또리 님이 균님한테 30일 킥비를 줘버렸네 왔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2100명 자 한번 다시 한 번 들어가 보자 지금 여러분들 다른 방 볼 것이 없어 다른 방 볼 필요가 없어 지금 이 방이 아주 지금 계속 레전드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들어가 보자 여기 조금 더 저 끝에 방도 가볼 거에요 여기 기운이 잠잠해지면 저쪽으로 한번 가보는 우선 여기 기운이 계속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서 한번 훑어볼게 깨끗하게 아주 머릿속도 낙지 훑듯이 낙지 훑어봤죠? 대가리에서부터 딱 잡고 대가리에서부터 팔 꼬랑지까지 쫙 훑어볼게 여기서 한번 훑어볼게 기운이 없으면 바로 저쪽으로 오라이 바꾸 여러분들 추천 한번 갑시다 지금 2100명 보고 계시네요 자 가자 훈꼬리님 10개로 편가요 감사합니다 동꼬야 동꼬리 시리님 어서 오십시오 알람 못듣고 잡으러써 눈곱은 띕시다 시리님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2100명 계시는데 아따 우리 시리님 337개 나이스 왔잖었구나 그래 눈곱 키워도 괜찮하다 그 눈곱이 포도송이 돼도 괜찮아요 권포도 돼도 된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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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시리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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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메 이쁜거 337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준비했던거 좀 이해하세요 여러분들 아 죄송해요 히리님 그래도 그래도 우리 성녀분인데 눈곱 얘기는 빼도록 할게요 옆에 주댕이 옆에 있는 침 좀 닦읍시다 아우 엘리엘리엘리엘리스님 간만이네요 어서 오십시오 엘리스님 오자마자 버퍼 엘리스님 지금 방금전에 하아 요거를 보내셨잖아요 진짜 지금 막 들어오신 분들은 개손해요 진짜로 시청자분들이 인정해서 이거 주작을 할라 해도 할 수가 없다고 진짜 초 레전드가 방금 나왔어요 이렇게 말하는게 꼭 약장식 같다 약장식이 아니고 도시에요 자 여러분들 조금만 추천 아 이거 뭐야 펭크에게 감사합니다 손님 자 여러분들 150개만 갑시다 알아라 알았다고 여러분들 150개만 좀 눌러주십시오 들어갑시다 바로 들어가게 그럼 여러분들 꼭 굳이 이런것 때문에 하지 말고 여러분들 지금 BJ들 봐봐요 지금 땀 삐릭삐릭 비오듯이 흐르고 있습니다 한 번씩 좀 눌러주십시오 와매! 보이네 우리 앨리스님 2,222개를 와아 우리 앨리스님 앨리스님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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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갈게요 가서 귀접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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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구신이어도 귀접할게요 그냥 비누 들고 갈게요 와아 하아 진짜 미쳐부겄다 감사합니다 2222개 아아 하아 이 땡으로 이 땡 감사합니다 아아 하아 진짜 미쳐부겄다 뭐야 뭐야 아 바닥에 방금 뭐 지나가봤라 와아 내가 깜짝이야 벌레벌레 와 앨리스님 2222개 정말 감사합니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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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정말 감사합니다 와.. 정말 감사합니다 와.. 정말 감사합니다 와.. 50개 감사합니다 50개 감사합니다 아.. 50개 감사해요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엘리스님 2222개 정말 눈물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 200개만 좀.. 아.. 1시간만 보고 알겠습니다 엘리스님 또 자야 일을 하신다고.. 자 들어갑시다 자 추천 200개만 갑시다 여러분들 모기약 한번만 주라 여러분들 모기를 너무 많이 뜯겨서 모기약 한번만 뿌리고 들어갈게요 이거 한번만 들어주라 네가 잠깐만 와..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추천받지 말고 들어가는거 쏜거 아니면 동현님 그런거 아니에요 엘리스님한테 물어볼까요? 추천받지 말고 들어갈까요? 아니면 추천되면 들어갈까요? 앤.: 네 왜 них가! 추천 150개 남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보낸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렇게 너무 저희 시청자분들 풍소시인분들 있잖아요 FM대로 살라고 그렇게 보내주시는 분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번 들어보세요 Cad 해볼까요? 여러분들 추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날씨가 기습하고 지금 모구 새끼들이 겁나게 많아요 지금 저 벌써 모구 한 방울 물렸어요 여러분들 눈물나네요 아 정말 시원하다 팬 가입 감사합니다 팬 가입하신 분들 지금 빨리 사진 가입할까봐 빨리 사진 가입할까봐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150개만 부탁할게요 바로 들어갑시다 자 들어가자 여러분들 150개 100개 빠르게 들어갑시다 여러분들 2200명 보고 계시네요 이러면 더 짜증나서 추천 안한다 정독곧 해야지 지금 방송 왔고 두 번 받았어요 뭔 소리야 자 잠깐만 오산고래 고기야 또 간만에 또 한 번 들이봤거나 너 오늘 그 이마트 가갖고 그 삼시세끼 해결했지야 시시코너 가갖고 공짜한께 어 뭐야 계속 소리나네 내일은 롯데마트 모레는 어디로 갈까 배가 이쁘 że 엄마 야 저거 그랬네 그러면 안 돼 와.. 뭔 소리냐.. 어차피 공짜추천이야 공짜추천 돈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이마트 가고는 아주 이마트 싹쓸이 아주 시식고는 싹쓸이 다음시록 뭐 그걸 갖다가 또 공짜추천 갔다가 뭐 그러기에 그 야마귀가 그러십니까 땀 삐릴비로 흘러가면서 와.. 뭔 소리냐 자꾸 방금 동생하자 지금 안에서.. 나 물 한 잔 마 와.. 나 목 존나 외롭다 방금 물 먹었는데 또 그런다 50개 남았습니다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하이마트 일하는데 안마의자 좀 그만 받으러 와라 아.. 곤총고님 그렇지 이거 말 잘했다 하이마트 일하는데 안마의자 좀 그만 받으러.. 그.. 이마트도 가면 보면 그 안마의자 있는데 보면 거기 다 앉아있어 앉을 자리도 없어 앉아있으려고 한 번 대기 타려면 한 시간 있어보라 그래 그.. 또 내가 한 시간 기다렸다가 예를 들어 한 시간 기다렸다가 앉을라게 앉을라게 한 번은 그 뒤에 또 어르신이 톡톡 쳐.. 빗기라고 아.. 예.. 어르신 앉으십시오 예.. 또 한 시간 또 기다려 그럼 또 어.. 또 옆에서 또 어르신 지그다주머니 톡톡 쳐.. 톡톡 쳐.. 자.. 여러분들 30개 남았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자 자 30개 남았어요 아.. 또링이.. 중계방에서 시뻘게 어.. 또링이.. 찔렸나 보네 어.. 또링이.. 또링이.. 아.. 말 안해도 할지 자 20개 남았어요 20개 한 번씩만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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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목이 빠이들게 흘렀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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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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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자 들어갑시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희 방송에만 추천을 누르라는게 아니라 타방 가서도 추천은 기본입니다 무슨 소리야? 방금 말할때 안에서 방금 소리난거 들은 사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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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죽살사.. 와.. 내가 할매사진인 줄 알았어 와.. 전남노래 대박 할매사진인 줄 알았어 할매사진인 줄 알았어 계신다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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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분명히 저희 방송에서 아까쯤에 저기에 사진이 있던 것이 분명히 스샷을 찍어놓은 사람이 있을거예요 자 펭갈바이신 케밥니 사진 게시판 꼭 가서 한번 봐보십시오 아 펭갈바이신 감사합니다 서쿠리니 펭갈바이신 분들은 사진 게시판 꼭 가보세요 이 사진 외에도 진짜 개초레전드 사진이 진짜 많이 있어요 하나 둘 셋 이사할 것이 없어 이사할 자리가 없어 자체가 없어져서 지금 밑에 따로 집어 다녀 1기 2기 3기 2기 4기 1기 4기 3기 1기 1기 3기 1기 한 번 더 먹겠습니다 하나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 아까 혹시 저거를 보고 사진이라고 얘기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하지만 그 형체가 있었어 그 형체가 있었다고 다들 할머니라고 다 얘기를 했었어 할머니사지? 할머니사지? 혹시 사진 게시판에 계신 분들 혹시 본 사람? 저 아까 그 할머니사진 있는 거에서 저 끝에 저거 이거 있었어요? 혹시 저기 안에서 그냥 이렇게 형체만 나왔던 거 아니에요? 아 팬과에 감사합니다 사진만 있었다고요? 저거는 없고? 맞지? 나도 그렇게 알고 있어 응 혹시나 전에 물어본 거야 뭐야 여기 반대편 뭐야 이거? 틀은 내가 옮겨있긴 했는데 혹시 이 틀이 이동했을 수도 있잖아 옆으로 갈 수가 있잖아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동을 한 거는 맞아요 알어? 근데 애초에 내가 이걸 땡기 전부터 이 틀이 있었다 하는 거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에이 설마 하는데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뭐 물건이 많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게 움직이면은 무슨 논리라 가지고 여러분들 그래갖고 같이 이렇게 이게 쭉 가는 거 있잖아 저렇게 해갖고 이걸 내가 이동을 땡겼을 때 그렇다는 소리예요 여기 한번만 열어볼까? 여기만 한번 땡겨볼까? 한번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행하는 거라고 여기 한번만 한번만 힘 써볼게 혹시 저쪽으로 가면 여기에는 뭐 기운이 없는 거 같은데 여기서 나가면 진짜 기운이 무서운데 뭐.. 뭐야? 와.. 깜짝이야 와.. 깜짝이야 와.. 형 팔 뒤꿈치 땀봐야? 와.. 여기.. 여기랑 팔등이랑.. 와.. 장난하네 와.. 여러분들 이렇게 고생합니다 저희들이 한번 봐보자 여기 안에 있어 보면 좋단다 진짜 잠깐만 여기 안에 있어 보면 좋단다 진짜 뭐야? 하나 신기한 거 이 판이 지금 여기 있어 아구 딱 맞아보라 아구가 아구가.. 아구가 아.. 하나만 더 해보자 여쭤봐줄게 여쭤봐줄게 여기 잘 봐요 아.. 지금.. 여기.. 여기에서 봐봐 액자 자국이요 아.. 지금 차도 안 떨어진네 와.. 목.. 미쳐.. 딱 사이즈가 그 사이즈인데.. 목 입밖에 특이하네 봐봐요 일도 안 틀려 그래 이게 다 끼네 와.. 목 입은.. 뭐하는 소리야? 뭐하는 소리야? 뭐하는 소리야? 뭔 소리야? 도이즈가.. 이거는.. 뭐하는 소리야? 도이즈가.. 이거는.. 직접 미역본만 들어야.. 방송을 직접 봐야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아 그냥 우리한테 이어 들리는거는 뭐야 이거? 지식 그냥 초점 맞출 수 있는 소리라고.. 우리 공포방송 지금 방송 야외 방송만 2년 넘게 했어요 초점 때문에 맞춰지려고 소리가 난 적은 단 1번 한번도 없어 단 한번도 없어 우리 방송 꾸준히 다 지켜보시면 알꺼야 제 말 인정? 그럼 나가 단 한번도 없었어 단 한번도 지금 현재 이게 먼 기운이 1도 없어 지금 현재는 이.. 방금 전에 그.. 소리 빼고 온.. 자 반대편 와.. 반대편 한번만 가봅시다 여러분들 왜이렇게.. 넷.. 아앗.. 어디 가있지.. 아앗.. 해외.. 네.. 아 아까쯤에 우리 비빔분이 냉장고 한 번 열어버렸죠 냉장고는 웬만하면 안열려고 그래 왜냐? 냄새가 겁나게 많이 나는데 자 그래도 한 번 열어보고 이러면 냄새가 징냐버렸어 와 맛있다 들어온다 들어온 것 같다 왜 이렇게 꽉 닫혀있는데 기분 나쁘게 아 아픈다 아 아야 són 아 으 으 으으으음 아까 으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신발만 봐도 개소름이다 진짜. 신발만 봐도 개소름이다 진짜. 신발만 봐도 개소름이다. 미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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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와.. 뭘 슥기봐야? 바닥에 슥기 장난 아니네 화면이 떨어졌어 그때 예전에 여기서 귀신이 한번 내려온 적이 있거든 그.. 진짜 그.. 내 할 때.. 내 할 때 박혔는데.. 와.. 씨.. 와.. 그 사진이 진짜 어디로 간 거야? 그럼 문 조심해 그럼 기운이.. 이따가 더 없네.. 본.. 본군요.. 와.. 또 안에 습한 거 봐라.. 와.. 엄청 습하다.. 없어 없어.. 엄청 습해.. 엄청 습해.. 와.. 습하네.. 어? 뭐야? 아닌데..? 뭐지..? 있어봐봐.. 바퀸장은 뭐야? 방금 뭐였어? 저거 뭐였었냐? 불러, 나를 불렀게 가지마라 소리를 못들었어? 응, 나를 못들었어 왜 나를 못들었지? 뭔소리야, 지금 가지마라 소리는? 가슴 하나 있다고? 가슴 하나 있다고? 희한이 형, 나는 전혀 못들었어 우와 방금 뭐야? 나 천재만 들어있어 뭐야?? 들어있어!! 뭘 가지마 진짜 가지마라고 해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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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부터 있네? 여보 옆부터 있네? 여기부터 있네 여기부터 있네 여기부터 있네 여기부터 그냥 나이스 샷샷 이바히 하세요 그냥 그냥 하세요 그냥 샷샷 많이 하십쇼 그냥 그런 거 제 방은 없습니다 이제 여기부터 있네 뭐 이따 가지니? 저거 내 팔자국이야 저거 내 팔자국이야 내 팔자국이야 또치즈니스 뭐야?! 또치즈니스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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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들어가보면.. 아까 그 기온하고 똑같은 것이 방문이 들어갔거든 그 기온하고 똑같은 것이 방문이라서 사진이 있을지 없을지는 나에게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 아까.. 오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또 열어봐야 되겠네. 거짓말 다 온이 치네. 여기 여러분들 여기 한번만 열어보고 아까 그 기구랑 똑같이 이쪽으로 들어갔거든. 안에 있을지. 여기 어디 갔냐? 잠깐만 이거 어디.. 그 대나무 어디 있어요? 아 그 뭐야 이거 틀 틀? 틀 어디 있냐? 틀 어디로 갔어? 아이씨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와 깜짝 놀랐네. 저것만 봐봐. 여기다 놔둔 거 같아. 여기다 놔둔 거. 가만히 들어가봐. 한번만 열어보고. 잠깐만 있는 거 아니야? 아이씨.. 없네.. 없네.. 없어.. 우리가 아까 이걸 착각으로 본 것도 아니여잉. 분명히.. 할머니의 형치였단 말이야. 분명히.. 여기에 붙어있나..? 다 써버렸나 봐 이거.. 아 안돼.. 자 여러분들.. 화장실 한 번만.. 세제는 스파크 타고다니는 우리 스파크 이곳은 스파크 우리가 타고다니는 스파크 또 맞지 않는 스파크 죄송합니다.. 야.. 배터리 없다.. 배터리 없어 배터리.. 비즈에 땀나 땀 삐리삐리 다 흐르고 있잖아 한 번씩만 부탁할게요 여러분들 결혼사진 이거였나? 와.. 진짜 이거.. 다시.. 여기 붙어있으면 진짜 개소름이다.. 하나.. 둘.. 둘 반에 반에 반.. 짜증나죠 여러분들? 죄송해요.. 그냥 한 번에 갈게요.. 하나.. 둘.. 둘 반에 반에 반.. 죄송합니다.. 아.. 아.. 이거 뭐야.. 저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사진 아니에요 또? 사진 아닌데.. 받침.. 받침.. 나도 그 생각은 했긴 했는데.. 나도 그 생각은 했긴 했는데.. 이것은 한 번 더 홍보.. 다... 다시 이것은 다 퍼내 드리도록 할게요 이상해.. 나오지마.. 나오지마.. 약간 모양 그대로야.. 응.. 그대로야.. 여러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BJ 고생했다고.. 한 번만 좀 부탁하겠습니다 자 나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는.. 보시다시피 민가도 없어요 완전 개시골이에요 개시골 우리 지금까지 여기 지금 한 3시간 방송했지 지금 한 3시간 방송했는데 차 한 대 지나갔어 차 한 대 지나갔어 차 한 대 아까 한 대 지나갔어 응 한 대 여기 진짜 개 꼴짝이거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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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의 중 도멍에 lum salute 고맙습니다 mortality